파이팅! 이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말 표현을 잘하고 싶은데 마시다가 마야어로 뭐예요? 아말렛고무 김상균 씨 아말렛고무 고추 이름이 뭔지 좀 물어봐요 고추 이름이 뭐 칠레 만쌍어 칠레 만쌍어? 네 아 이게 고추구나 와 칠레 만쌍어? 네 이거 칠레 아와네로 칠레 아와네로 아아 칠레 아와네로 약간 김치 같은 건가 봐 네 겹뜨려 먹는 일종일 부위떤 칠레 만쌍어? 칠레 아와네로 칠레 만쌍어? 칠레 만쌍어? 칠레 만쌍어? 칠레 만쌍어? 칠레 와아아 황니루 아마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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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프로그램을 또 알려줬기 알리고 싶어서 그래도 일단 이걸 넣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래?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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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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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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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운 거 좋아해요 저희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너무 많이 먹어요 이는 채소 피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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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워? 응 매울 거야 마야 엄청 매운데 지금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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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오네요 일리와 엄청 매운데 지금 땀 오네요 조금 있다 어? 거봐 진짜 이만큼 먹었는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대박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매워? 피까 피까? 어 어. 삐까? 어. 삐이... 삐이.... 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삐삐까? 삐삐까? 삐 it 오우 아, 어때? 괜찮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원하실까요? 네? 네, 네. 이게 무슨 계피향이 나는 커피야. 여기 희한해. 그지? 수정과. 어, 그리고 계피향이 나. 수정과. 아, 그지? 그 봐.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아이, 너 세 디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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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2, 21.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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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그러면 아버님은 직업이 뭐예요? 네, 그는 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요? 한번 맞춰보세요. 압도레? 직업이 달라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K-드라마 아 K-드라마? 어? K-드라마? 그녀는 둘이요? TVN TVN? TVN 난 TVN이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네 TVN 즐거움의 시작 나중에 공연하러 올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마야 음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토띠아를 또 이렇게 먹어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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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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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성균이 형 감사합니다 아휴 기완을 고생 말랐어 멤버들의 약간 댓길라 댓길라 살루트 사롯? 사롯. 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운데요?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운데요? 맛있어. 맛있는데요? 이거를, 잠깐만 이게 옥수수로 했잖아. 우리는 근데 지금 말이 되네요. 우리는 쌀로, 주식을 쌀로 하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재밌었어. 재밌어. 재밌었던 게 오늘이죠? 재미있었던 적이 있어? 우리가 재미있었던 적이 있냐고. 아니 우리 장 봐서 밥 해먹었던 게 오늘. 오늘이죠. 맞아. 일어나서 저분들이 해주시는. 아침 밥. 네. 진짜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 따님이 스무 살이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스무 살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진짜. 부모님 도와드리고 뭐. 그냥. 이런. 그래서 막. 저랑 많이. 대주가 되는 거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나 무조건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생각들만. 가득. 가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쨌든 여행은 너무나 좋은 거 같아요. 넌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왜. 우리들 얼굴이 여행자의 얼굴이냐. 여행자의 얼굴은 아니에요. 이 여행자의 얼굴이야 우리가. 여행자의 얼굴은 확실히 아니에요. 내 이름을 바라봐. 여행. 여행.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시는지 이제. 농을 농을. 고시곧대로. 농을 하실 거는 타이밍을 이제. 너무 잘하러 준비하게 되죠. 자 자 자. 자. 주연아. 네. 거울 있어요. 거울 있어요. 이거 보여. 어 보여. 우리만의 거울. 진짜요? 어. 거기에 보여? 거기에 보여? 거울. 어? 거울이요. 거울이요. 거울이요? 여기. 주연아. 주연아 봤지? 어. 그러니까.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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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인 네, 스며들었어요 네, 스며들 뭐지? 으쌰 이건 이거는 뭐, 아침부터 식사 여기서 늘 드시는... 스팸 들어간 양호 말레리아 말레리아 아 아 말레리아 수영이 있어 말레리아? 수영이 있어 말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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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있어 오늘 못 잤는데 왜 내가 창피하게 창피해는 내 배신이 아고 뭐 가지야? 그렇지 서서 커피 먹고 있는 우유 우유 내가 너무 귀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짜증나 내 짜증났다 저 쥐가 나가서 누워있는 상태가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풀고 왔어요. 이게 뭉쳐가.. 이게 알지? 지났을 때. 쫙 올라왔구나? 나도.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쪽 다리를 하려면 이쪽 다리가 지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우 막..